경주기 1800m 제8경주 제2위의 코리아컵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서 8번마 다이나믹 질주가 먼저 선두 치고 나옵니다만 외곽쪽에 11번마 런던타운 안쪽에서는 2번마 임으로 2마리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깥쪽 먼저 올라오는 11번마 1번마 런던타운이 초반을 제압합니다 1코너에서 2마리 11번마 런던타운과 또 한 마리의 1번마 크리스 솔라이트가 바깥쪽으로 자리잡으면서 1, 2위 나란히 먼저 초반 선두권 치고 나오고 우리나라 말 8번마 다이나믹 질주 2차로 기수가 기승한 8번마 다이나믹 질주가 바깥쪽에서 3위까지 침착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2코너 돌면서 안쪽 선두 11번마 런던타운 바깥쪽 2위는 크리스 솔라이트 3위로 따라 붙는 말 8번마 다이나믹 질주 그 뒤쪽에 4번마 파파샷 미국 데이비스 기수가 기승한 미국산 말 미국말 4번마 파파샷이 올라오면서 4위 따라 붙고 5위는 홍콩말 3번마 서킨랜드도 안쪽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결승권 앞에 직선주로 중반부를 벗어납니다 초반 선두였던 11번마 런던타운 지치는 기색없이 중반 그리고 곡선주로까지 선두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2위는 바깥쪽 다케 유타가 기승한 10번마 크리스 솔라이트 디펜딩 챔피언 서서히 속도를 높이면서 11번마 런던타운 10번마 크리스 솔라이트 2마리가 곡선주로에서 약 3마신 4마신까지 거리차를 벌리고 4번마 파파샷이 이제 4위에서 3위까지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4쿠로 돌면서 안쪽에 선두 11번마 런던타운가 바깥쪽 10번마 크리스 솔라이트 2마리가 앞서고 3위는 4번마 파파샷 직선주로 들어서면서 더욱더 거리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마리의 일본 선마리 1번마리 계속해서 경주 압도하고 있습니다 안쪽이 11번마 런던타운가 다시 한번 10번마 크리스 솔라이트 거리차를 좁힙니다만 이대로 11번마 런던타운에게 이번 코리아컵이 돌아갈 듯 보입니다 이와탁 이수에 승한 11번마 런던타운 2위는 10번마 크리스 솔라이트입니다만 이번 경주 코리아컵 1번마 런던타운이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와탁 이수와 함께 10번마 크리스 솔라이트 압도적인 경주력을 보이는 1번말 2마리입니다 경주로는 1800m 제8경주 선두마의 경주기록 1분 50초 7 최고 기록을 무려 1초 4를 앞당기는 압도적인 경주